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린 적으로 시합도 여러분들도 복원을 받으셨겠지만 또 깊이 그 바다에 보니까 경상도 복잡하게 많으셨잖아요 요새는 또 이런 문제는 없나요? 이 시멘트 생산조시장도 회의를 통해서 농어에 대해 산이 우리 앞에 작지 않습니다 무려 22년이 지났습니다 황도에 밝히고 반사는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